오늘 제 페북에 백포 서일 종사님 자료 좀 올렸었는데 청산이 전투 다룬 영화가 일송정 푸른 소른?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사진 제가 좀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페북에 거기 보면 김자진 장군이 부하들이랑 회의하는데 뒤에 여기 지금 알 족자 있듯이 당군 족자를 다 걸어놓고 양쪽에 대종교 종사님들 영정 놔두고 나철 이쪽에 또 그 분이 아마 서일 종사로 보이던데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실제 김자진 장군이 서일 장군의 부하이신 거죠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북로군정서의 총재가 서일 장군이에요 김자진 장군은 그 밑에 부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자인데 그 분이 대종교에서 인정받는 도인이죠 그 당시에 대종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할 때 만주에서 나철 선생은 직접 무장투쟁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대종교를 가지고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일제가 하도 탄압하니까 만주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털을 잡고 신자들을 모으면서 홍익인관 이런 이화세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시다가 자결하셨는데 당시 하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결하실 때 그 숨을 멈춰서 자결하셨어요 호흡법을 원래 하시던 분이니까 그 나철 대종사죠 대종교에서 처음 대종교를 여신 분이니까 근데 본인은 처음 열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당군 때 가르침을 다시 밝힌 거니까 중강이라고 했죠 중강 거듭 빛냈다 이게 우리 해방이랑 똑같이 다시 빛을 되밝혔다 원래 밝았는데 광복이라는 의미랑 같죠 광복 빛을 복원했다잖아요 복원했다 원래 빛났는데 잠시 가려졌던 걸 다시 밝혔다 중강이라고 했어요 중강 내가 종교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당군 사상을 다시 밝힌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일대니까 대종사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2대 교주가 김교원 교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2대 교주가 만주에서 혼자서 이렇게 포교도 잘하고 10만명씩 모아요 사람들을 서일 장군이 만주나 한경도 일대에서 10만명씩 모아서 그때 나철 선생님 자결하시고 나서 달라요 서일 그분은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지원하에 당시 다태종교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여서 3.1 독립운동 선언보다 1년 전에 1918년에 무호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건 철저히 무장투쟁이에요 3.1운동 선언서랑 다릅니다 아주 그냥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몰아내겠다 그런 발표 그런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있고 쓰신 분은 조소왕 선생이고 서명한 분들의 김자진 이런 분들이 이쪽 계세요 서일 장군은 직접 그 이름이 없으신데 아무튼 다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대종교 그 밑에 또 다음 교주도 다 그 제자분들인데 윤세복 다 있거든요 대종교 측에서 많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여기서 있었던 독립선언서랑 거기서 근데 참 이게 왜 제가 예전에 20세기 화랑도다 대종교는 그랬던 게요 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밖으로는 홍의인간 이하 세계를 건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만이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요 일제가 막으니까 해방을 해야 되고 해방된 뒤에 예전 환웅의 신시처럼 이 땅에 홍의인간 이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독립운동이 벌써 이런 종교성 안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니까 힘이 다르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 땅에 당군의 뜻을 받들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땅에다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일송정 푸른소름 보시면 김자진 장군 이하 그 당시 북로군정서 군대 다 모아놓고 원래 대한군정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을 북로군정서라고 하고 또 서로군정서라는 데가 있어서 비교해서 북로군정서 하는데 모아놓고 머리 삭발한 승려 옷을 입은 사람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서일 장군 재미있죠 그 영화 제이다이에 다 막 제이다이 장군들인데 어떤 뭐 요다 같은 존재가 장군 같지 않은데 거기에서 지휘하듯이 이분은 딱 승복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대종교 성직자로서 입으신 거예요 묵주 걸고 다니셨어요 묵주 걸고 그래서 이분이 총재로서 지휘하신 겁니다 실질적인 청산이 전투의 주역이고 그 청산이 도인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대종교 가보시면 대종교 경전에 그 중요한 경전들을 그분이 쓰신 거예요 서일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전투하시면서 철학 연구하시면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20세기 화랑도다 하는 게 나름 제다이다 하라고 한 거예요 요즘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의 인도 따르는 훈련하죠 수양하죠 전쟁 나면 제일 앞장서서 광성검 들고 뛰어다니죠 이게 신라 화랑도들이 그랬거든요 산 돌아다니면서 도 닦고 나라에 전쟁 나면 가서 죽는 걸 제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가서 뛰어가서 열심히 싸우다 죽는 걸 이런 가풍이 우리한테 있었다 영화 속에서 제다이 보면서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삶을 추구했고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추구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사셨다 고구려 때 이제 조이선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이선인은 관직명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실상을 추적할 순 없지만 조이선인 뭔가 검은 옷을 입고 돌을 닦고 실제로 나라에 나가서도 신선선자 붙여서 선인이라고 했지만 중국식 어떤 산에 가서 도 닦는 선인이 아니고 우리식 선인이죠 그래서 이 선인 이 선인들을 이제 여기서 선비란 말이 나왔다고 보죠 신채호 선생님 여기다 이제 무리배자 써가지고 선배에서 선인 무리들 이런 데서 선비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죠 지금 조선시대 선비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선비는 우리말이에요 어디서 어원인지 몰라요 사실은 신채호 선생님은 고구려 때 선비들 선인들 무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꼭 그 말이 맞진 않더라도요 선비의 어원이 우리 예전에 선이라고 하는 게 신선을 가르치는 뜻으로 많이 썼으니까 선비의 어원이 이쪽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아닙니다 선비는 우리가 선비라고 불렀을 때는 인격자를 뜻해요 인디언들한테 아파치가 있듯이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도 뭔가 그런 선비라고 부른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정확히 그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선비가 군자가 나중에 중국에서 군자라는 한자가 들어오니까 선비가 군자가 된 거지 우리는 원래 그걸 선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로 선비를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채호 은행에 이런 고구려의 선인들에서 선비란 말이 나왔다 이런 말도 귀한 게요 꼭 그 말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를 넘어서 선비를 추적해야 된다 하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선비가 요즘 스타워즈 개봉하는데 거기 나온 제다이죠 자기 내면에서 이런 하느님을 되찾고 동학도 그거 아닌가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아서 밖으로 그걸 나라를 위하는데 펼쳐내는 거 개벽을 이루는데 쓰는 거 아무튼 한민족은 되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돌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에 되게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상궁유사에서 하느님의 분신 아들이라는 환웅이 내려와서도 도 딱딱하신 게 아니라 신실을 건설했어요 신의 나라를 건설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건설 아직 못했잖아요 기독교도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된 내용인데 우리는 시작에 이미 건설하고 시작해요 그냥 뭐 아담한테 에덴 동산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분신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이 땅에 곰과 호랑이 같은 인류들을 다스려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럽니다 양은 천국에 살게 해주고 염소는 쫓아내겠다 지옥에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 수준을 가지고 이제 나눈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우리는 비슷해요 곰과 호랑이를 나눈 겁니다 호랑이는 쫓겨나고 호랑이는 사람 못된 거예요 사람 못된 양반들이고 그 신의 나라에 들어간 양반들은 곰이요 그러니까 사람 마늘 쓱 먹고 수행해서 사람 된 양반들 그게 기독교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었다 근데 이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환웅이 환웅이 다섯 가지를 주력해서 신실을 경영했다 선악 문제, 윤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병 고쳐주는 의료 문제 그리고 정치 제도 다듬는 문제 그리고 형벌 때리는 문제 이 다섯 가지를 오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지금 정치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그거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해결했겠죠 그리고 가르친 게 뭐죠? 수행법이 세 가지 한자도 다 쓰려면 뭔 길인데요 써볼게요 일단 지금 조심 금이 금 금 금 금 예 적 금 자 금 자가 재밌는 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하늘입니다 이제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진짜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은총을 준다는 게 지금 귀신 C 자로도 쓰이는 제사 지낼 때 요글자 쓰죠 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 재단에다가 재물을 올리니까 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푸는 한 해석도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좀 추상적으로 보면 그 재단이긴 한데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그런 재물을 바치면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고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 이 글자 하나에 모든 걸 설명합니다 여기다가 이런 게 벼락이죠 벼락을 상징하는 펼신 자를 써주면 이 벼락이 쭉 뻗어나가듯이 펴다는 뜻이거든요 하느님이 마물을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펼쳐낸다 이 자체로 하느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재단 옆에 나무를 세워놨죠 왜 세워놨을까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신성한 곳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요 저기에서 금알끈자입니다 단순히 금알끈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역이니까 막아 놓은 거예요 나무로 거기 예전에 우리 거 소돈가 역사에서 배우죠 예전에 소돈에는 신성한 곳이라 뭐 죄인이 그리 도망가도 뭐 이렇게 숨겨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신성한 하느님 모시는 곳 그러니까 금알라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마음닫기 호흡 여기저기 우리 학당에서 지금 깨어나자 조식은 호흡수련 금촉은 이게 그냥 양심 지키자는 겁니다 실제 몸으로도 양심 지키자 양심 실천하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저 세 가지를 환웅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환웅을 내 뒤에 대종교에서는 단군 대황조라고 합니다 단군 대황조 그러니까 환웅을 왜 단군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환웅도 천왕이셨거든요 환웅 천왕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단군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아는 단군은 아드님이잖아요 신화 속에서는 환웅부터 사실 단군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대황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환웅을 표현한 뜻이에요 대황조는 위대한 위대하고 크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황조는 사실 단군보다 환웅이죠 그래서 대종교에서 단군 대황조에서 저도 경전을 읽다 보면 환웅이에요 환웅을 단군 대황조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계시면 환인이고 대종교에서는 같은 분으로 봐요 그분이 지상에 내려오면 환웅이고 그분이 통치를 하면 단군이 되는 거예요 단군이라는 말도 지금 이 말이요 이런 분석이 그 당시에는 최남성 같은 분이 했어요 이런 분석을 단군의 어원이 탱글이다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뭔가 이런 이런 분석이 있기 전인데도 단군은 환웅이랑 같다 라고 보신 거예요 대종교 측에서는 그래서 가면 좀 모호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단군이 아니신가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알겠는 게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 환인 환인이 내려오시면 환웅 환웅이 천왕이 돼서 통치를 하시면 단군 삼국유사에도 환웅이 신실을 열고 환웅 천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그 천왕이란 말이 천이 지금 만주에서는 탱글이라고 합니다 탱글이 탱글이가 현재 단군의 어원으로 보거든요 학술적으로 근데 탱글이에다가 천 왕 왕은 칸이거든요 탱글이 칸 그래도 또 단군의 의미 있어요 탱글이 칸 재밌죠 그러니까 이미 천왕이라는 말에 단군이라는 의미가 있다 요즘 와서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때 이미 단군이 사실은 환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후 단군들은 그 후계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중교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랑은 좀 다른 맛이지만 삼신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환인, 환웅, 단군 이 셋이 하나다 그러니까 환인, 환웅 그런데 단군만 의미 안 맞죠 삼신일체 하려면 좀 의미 맞아야 되니까 단군은 환, 임금, 검 임금이라고 해서 검 환인, 환웅, 환검, 삼신일체 이렇게 그래서 환인은 저 하늘에 계신 환인은 조화주 우주를 조화로 창조하는 문 이런 느낌을 주고요 환웅은 지상에 내려와서 가르치려고 내려오신 거죠 홍익인간은 교화주 군사부일체 생각하시면 돼요 환인은 아버지 역할 우주를 만드신 역할 조화주 환웅은 교화주 스승 역할 환검, 단군은요 임금 역할 치화주 조교치 이렇게 이 정도면 지금 대중교 되게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아셔야 되냐 이 정도 알고 이제 우리가 청산위 전투를 보더라도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우 이상한 막 종교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 조화 저희는 뭐 종교는 안 가리고 다른 안 가리고 이렇게 연구 안 되죠 조화 교화 치화 요게 환인, 환웅 환검 왜 그러냐 청산위 전투의 주역인 북로군정서는요 대부분 대중교도였어요 서일 장군이 총재고 다 제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요 그전에 명동중학교를 만들어서 제자 키우고 계속 이분은 제자 키우고 교리 가르치고 군대로 보내요 조직을 짜게 중강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중강 중강단 만들어서 대중교 이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중강단을 만들어서 또 언제든지 무장투쟁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을 항상 만들고 다니세요 만 명씩 계속 만들고 다니세요 중강단도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단체도 만드시고 또 북로 중강단을 더 확장해서 이제 그런 군사단체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또 데려와서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 데려와서 북로군정서를 또 만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문무겸전이시라는 거 이게 전형적인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제다이 같은 분이셨다는 거 화랑이셨다는 거 그런 거 고구려로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조의선인에 해당되는 그런 고구려의 화랑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 전투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 내적 각성과 그 외적인 그런 행동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해서 사셨다는 그럼 우리가 그 막연히 잘 모르고 있잖아요 만주에서 뭐 일본군 좀 어떻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조직 만들고 전쟁 나가서 실제 일본군을 이길 정도까지 실력을 배양하셨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그 자금 다 어디서 끌어옵니까 그 지역이 다 대종교도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대종교도한테 해비 받는 게 자금이 되고 그 대종교인들을 또 교육시켜 가지고 군사 조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군을 지원하는 조직에 보내서 계속 사람을 인재를 배치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종교의 활약상은 엄청납니다 그 독립운동에서 신채호 이런 분들 다 대종교에 영향하여서 그런 역사적인 작품도 만들고요 뭐 박은식 선생, 정인보 선생 다 대종교예요 그 당시 대종교는요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고 와서 그게 대종교적 하느님입니다 기독교 하느님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요 그 이렇게 단군을 기념하는 글을 쓸 때는요 단군 대황조라고 다 썼어요 단군 대황조께서 이 나라를 열으셔서 이렇게 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그 뒤에 진짜 그러면 우리 민족이 힘을 결집할 때가 와요 이제 홍범도 장군부대, 지청천 장군부대 다 찢어져 있다가 북로군정사랑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대부대를 건설해요 그래서 이제 막 한 3,500명 이상 결집하는데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 수장이 또 누가 되겠습니까? 서일 장군이 총재예요 나머지는 다 그 희하 장수들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뭐 해보나 보다 한데 그때 이제 청산이 전투 이후 일본군이 이제 심하게 나오니까 피해서 자유시 지금 소련 쪽까지 갔어요 거기 이제 군대가 결집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또 마침 못 갔어요 안 가거나 못 가고 있었는데 그때 뭔 일이 나냐면 그때 모였는데 이제 그 독립군 무장조직에는 공산당도 많잖아요 공산당 조직들이 또 거기 소련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거기 다 몰려요 그런데 그 볼셰비키 파를 지원하느냐 적군을 지원하느냐 반 볼셰비키 백군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패가 갈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일제랑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일제가 러시아랑 싸우면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서 일본을 또 싸우는 것도 다 명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도와서 싸웠다가 싸우고 난 뒤에 그 안에서 공산당 간의 내분이 나요 러시아 쪽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 간의 내분이 나요 상해파랑 또 내분이 나는데 그러면서 소련에도요 러시아에도 일본이 또 외교 공작을 한 것 같아요 독립군들 무장해제 시켜라 하는 식으로 그런 와중에 뭔가 이쪽에서 우리 독립군들 간에 공산당이 분열을 일으켰다 요게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공산당 못 믿는다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공산당끼리 분열을 일으키더니 지들끼리 주도권 잡는다고 분열을 일으키더니 또 소련이 무장해제 하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막 분열이 시작돼요 무장해제 못하겠다는 독립군들도 있고 당시 이제 그런 파들은 하고 이제 싸움이 나 버려요 그래서 소련군한테 몰살당합니다 그때 또 공산당은 같은 공산당이라고 또 소련에 붙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분열된다 언제든 민족을 비신할 수 있다 그때 대한 독립군당이 괴멸당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따로 놀다가 크게 해보겠다고 모였다가 괴멸당해요 안타깝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서일 장군이 처참하죠 이때 살아남은 독립군당들은요 러시아 군대에 편입돼요 적군에 편입돼요 그래서 홍범부 장군 이런 분들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끌려가고 또 그때 이제 분열돼가지고 김자진 장군도 피해가지고 마을에서 다시 세력 모으다가 공산주의한테 피살됐다라고 현재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이후로 김구 선생이나 다 반공에 딱 확고해집니다 반공이 공산당 못 믿는다 근데 나름 공산당은 또 고생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괴멸되면 이후 해방 때까지는요 공산당이 주로 무장투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소련의 도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은 계속 못 믿어요 잘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때려 부수는 거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언제든지 위에서 지령만 떨어지면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민족이라고 같이 믿었다가는 소련에서 지령 떨어지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믿을 사람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6.25까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시 참변 엄청난 사건이 이때 그게 21년도인데요 20년이 아마 청산의 전투고 21년일 거예요 자유시 참변이 고해에 8월 달 쯤에 돌아가세요 서일 장군이 자결합니다 그러고 이제 피했는데 그 마을이 또 여러 루머가 많아요 이 자유시 참변은요 당사자들 간에 서로 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강의 흐름밖에 안 돼요 자세한 거는 진짜 전문가도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강만 말씀드리고 그나마 고편적인 시각 같은 거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자세히 더 전공한 게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토비들한테 마을이 습격당하는데 적군의 사주다라고 보더라고요 또 민족 진영에서는 그거 자체도 소련 적군의 사주로 토비가 와서 그 대한독립군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여 있는 데를 또 쳐요 그 마을까지 그걸 보시고는요 완전히 이제 계멸 당하니까 총재로서 책임감을 지고 또 자살하시는데 또 조식법으로 자살하셨어요 호흡 멈춰가지고 1대 지금 근데 이 서일 장군이 대단하신 게 그때요 그때가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대중교 2대 교주가 3대 교주 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교통을 잊겠다고 했는데 독립운동 5년만 더 하고 하겠다고 미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미루고 독립운동에만 전념하시다가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자결하시고 끝나요 그 나철 선생의 유언을 읽으시고는 혼자 산에 들어가서 자결하셨어요 숨 멈춰가지고 자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처참하죠 그때가 나이가 마흔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 영화에서는 되게 어르신이 나와서 그 서일 장군이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이 막 그 부대에 막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실제로는 마흔 하나에 돌아요 아주 젊어서 활동하시다가 가신 옛날 분들은 일찍이 뭐 할 거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대종교의 독립운동의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가려졌다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단가 뭐 그런 프로에 한번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만주에 가서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런 다큐 있었어요 저희 홍의각당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철 선생님을 다룬 다큐도 있고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돌을 닦는다는 게 그대로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 보신 제다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돌을 닦지 그 신선 되려고 이렇게 선비를 추앙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선인들을 추앙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요 그 이런 신체고생의 천고 이런 걸 예전에 제가 보던 글인데 이건 자료인데요 이런데도요 북로군정서 소식을 계속 다뤄줍니다 현재 북로군정서는 어떻게 어떻게 전쟁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신체고생 같은 분들이 제일 결국 추앙하는 게 결국 선비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려 조이선인이나 백제 화랑 같은 그래서 여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도 닦다가 나라에 뭔 일이 있으면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민족이 되게 배양하고자 했던 인재상이라는 거 이게 당시에도 그런 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제다이 제다이 하니까 요즘 제다이지 그 당시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초생이 가장 주목하고 연구하신 난가사상 연구 이런 거 보면 다 결국 그 당시 백성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화랑으로 뽑아놓고 도 닦게 하고 훈련시켜서 뭔 일 나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다 그래서 그 고려도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신초생이 제일 근거로 되는 게 고려도경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고려사의 최영전에 당나라에서 30만 병사를 보냈는데 고구려를 그렇게 침략했는데 고구려 때 승군들이 가서 격파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승군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신초생이 그 승군이라는 게 머리 깎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이소인들을 말하지 그게 승군이었겠느냐 그런 연장성상에서 고려도경에 보면요 고려예요 여기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에는 왜 고려로 얘기가 가냐면 해동 역사에 보면요 고려도경을 인용해 가지고 고려가 거란을 격파할 수 있었던 힘도 승군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왜 승군이 고구려, 고려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강한 승군이 있었느냐 신초생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실제 고려도경을 보자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상이라는 존재들인데 집에 있는 요즘은 화상이 욕이죠 아이고 저 화상아 이러는데 집에 있는 화상들이에요 집에 있는 화상들이 있는데 화상은 원래 고승이라는 뜻입니다 오쇼 라지니시 할 때 오쇼가 화상이에요 오쇼라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오쇼 고승 그래서 집안에 이런 화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중이 아니에요 가사도 안 입고요 계율도 안 죽혀요 하얀 모시 옷을 입고요 검정색 허리띠를 매요 신촌생이 볼 때는 자명한 얘기는 아닙니다 신촌생이 볼 때는 조이선인이 원래 검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고구려 조이선인의 후예로구나 그러니까 당나라 때도 조이선인을 말한 거였고 승군이 아니라 고려 때도 그거란 격파한 것은 이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승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얀 모시 옷 입고 검은 허리띠 매고요 맨발로 돌아다녀요 간혹 신발을 신은 사람도 있다 되게 특이했나 봐요 이거는요 중국에서 와서 보고 쓴 거예요 고려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외국인이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승려라고 하는 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머리 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신발도 벗고 다니고요 스스로 집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도로 청소하고 수리시설 정비하고 성곽 같은 거 고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 공공근로를 해요 평소에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공공근로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이요 이겁니다 근거가 고려도경 제다이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제다이들이요 기본소득 보장해주면 좋겠고요 나라에서요 공공근로 일종의 공공근로죠 지금 공공근로 개념은 너무 어르신들 위주인데 진짜 보살들을 공공근로로 나라에서 저는 나중에는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분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적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런 일 하다가 변방에 난리가 나면 무리를 지어서 전쟁하러 가요 비록 집에 한가하게 있더라도 용맹하고 군을 따라서 나갈 때 식량은 자기가 딱 준비해서 나가요 이게 되게 몽골족 전통 같은 게 있어요 몽골족도 그래요 식량 자기가 딱 꾸려서 갑니다 전쟁하러 신라의 화랑들도 그래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평소에 도 닦다가 나라의 난리 나면 바로 조직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화랑도가 하나의 일종의 조직이에요 왜냐면 화랑이 장교 같은 전제고요 낭도라는 게 부사관이나 사병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그렇게 한 부대 단위로 해요 서대장이 이끌고 그대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좀 유사해요 되게 자율성 있는 서대장 중심의 부대들이에요 이렇게 훈련하다가 평소에 전쟁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화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채원생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들이 고려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라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쟁을 치른다 듣건대 고려가 거란을 패배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자들 때문이다 이 말 때문에 승군이 거란 격파 때 도움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전이에요 고려도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았기 때문에 화상이라고 할 뿐 죄인들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죄인들을 머리 깎아가지고 이런 잡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죄인들이 아닐까 근데 신채원생이 중국인 같은 소리 하네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화랑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신채원생이 제일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고려도경을 근거로 재가화상을 근거로 조이선인을 주장하시고 화랑도를 강조하시는 그러면요 당시 동기문동 할 때 모델상이 뭐였겠어요 신채원생이 주장하신 그런 존재죠 평소에 도 닦고 뭔 일 생기면 나라 위에 바로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그게 화랑이고 조이선인이고 제가 화상인데 대종교가 제일 그 모델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무장투쟁하러 가겠다 그런 독립운동 선언서까지 발표한 데가 대종교 주도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나라가 그때 그냥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름 되게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구나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구나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주의 독립운동사를 다 몰라요 보고선생님이 만주에 가서 실제로 이런 김규식 장군 이런 분 밑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군요 김자진 장군하고 김규식 장군이 당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는 김자진 장군만 유명하신데 거기 가면 김규식 장군이 유명하대요 상승 장군이라고 항상 이기는 장군 근데 무서운 게 김자진 장군은 이길 전투를 잘 지혜롭게 하시는데 이길 전투만 김규식 장군은 무조건 싸운대요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일본을 겁나게 하시려는 거죠 대신에 인명 손실이 많고 김자진 장군은 인명 손실이 적고 결국 김규식 장군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봐요 발에 돌 묶어서 던져버렸다고 봐요 다 암살 나가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 분 밑에서 봉호선님도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 봉호선님이 거기서 큰 전투들 지금 이쪽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전투들이 많았는데 모른다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19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대종교 딱 가입해서 제가 가서 대종교에서 몇 달 살고 그랬어요 근데 늘 트는 노래가 아마 압록강 넘어가자 이런 독립운동가를 틀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데 저도 종교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호선님도 여기는 종교가 아니고 큰 문중이라고 생각해라 해서 저도 가입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계속 하루 종일 낮에 틀어놓는 게 압록강 넘어가세 저기 우리나라 동포를 구하러 가세 그러니까 저희는 머리에 독립군 의식이 되게 들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학당 연 주층 멤버들은요 다 그때 앉아있던 사람들 거기서 계속 그런 얘기 듣고 대종교에서 거기서 수행하고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거기에 삼종사비가 있어요 나철종사 김교훈종사 서일종사 서일 이분은 교주는 못 되셨죠 못 되셨지만 종사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 교통을 넘기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미루고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주에 가면 화룡현 인가요? 거기 가면 삼종사 묘역이 있어요 묘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거기 가시면 꼭 거기서 참배하시길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계속 수행하면서 지감조식 금촉 닦으면서 전투하신 거예요 이게 화랑이고 화랑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종교 경전 보다 보면 제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나와요 셀피로트인가?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어? 우리나라에도 세피로트가 있었나요? 여기가 신입니다 신 요건 하나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에요 아실 내용인데 맨 위에 아까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옛날 신자라고 합니다 세종교에서는 신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아니고 이 신자를 써야 한다까지 주장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겁니다 전 갖고 오는 분부터 이렇게 썼어요 이 신자는 전서에서 나타나는 신자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고자라고 집착하지 마시다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아요 여기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준 이 부분이 이미 신이고요 신이 마물을 창조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둔 거고 이거는 태양처럼 태양의 빛이 우주에 꽉 찼다 저희 학당 로고랑 똑같은 의미예요 가운데 중심 태양이 우주에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태양의 이 점이 환인입니다 철학적으로 대중교에서는 그 힘이 뻗치는 게 환웅이고 태양이 온 우주에 꽉 찼다는 건 하느님의 은총이 우주에 꽉 찼다 영향력이 그 덕과 지혜와 능력이 우주에 꽉 찼다는 것을 태양빛이 천하를 꽉 천하를 채우는 걸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 그래서 신 맨 밑에는 철인입니다 지금 이 철인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랄길자 세겠어요 철인 철인이 신 하느님이 되려면 철인이 하느님이 되려면 지감 조식 금촉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닦으면요 지감은 마음 닦이죠 그러니까 심평, 마음이 평온해지고 조식을 하면 기화, 기운이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금촉, 몸 관리를 잘 하면요 몸을 잘 관리하면 금하면 촉감을 금하면 몸이 신강,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심, 기, 심, 기, 심 지감 조식 금촉은 우리의 마음, 에너지, 몸을 관리하는 거다 건강하게 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 통성, 본성에 통하고 기운이 조화로워지면 지명, 천명을 읽어낼 수 있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 덕이 나누면 위대한 덕,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처럼 지혜와 전지, 전능, 자비에 해당돼요 대중교식으로는 대덕, 대해, 대력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덕스러워지고 힘을 가지려면 몸을 건강하게 잘 절도에 따라 양심적으로 몸을 쓰면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호흡을 잘 조절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을 잘 관리하면 늘 깨어있으면 본성하고 통해서 덕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이 본성과 통해서 덕이 생기고 기운을 잘 다스리다 보면 기운의 공식을 알아서 지혜로워지고 몸을 잘 건강하게 하다 보면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양심을 실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 이거는 저의 삼일신고 강의 보시면 여기 다 나오니까요 이게 회삼경이라고 서일 종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회, 삼, 경 셋을 모았다 셋을 모은 경이다 삼일신고가 신의 새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회삼경 그럽니다 천지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신의 새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가 신의 새 모습을 닮아가려면 지감, 조식, 금촉을 닦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서일 종사께서 지감은 마음 다스리는 것은 불교의 명심, 마음을 밝히는 법이요 우리가 조식,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도교의 선가의 양기법이고 우리가 몸을 잘 금촉하는 것은 유교의 수신법이다 그래서 회삼에는 유불선도 하나로 해통했다 셋을 하나로 회통했다는 뜻도 있어요 천지인도 회통하고 신의 새 모습도 회통하고 나아가서 유불선까지 회통했다 이런 그림을 한참 그려놓으셨습니다 철학자로도 되게 대단하십니다 실제 대중교 가면 이거 배워요 경전이에요 대중교 경전 안에 다 들어요 회삼경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깨어서 마음 관리하고 호흡 조절 잘하고 양심에 맞게 몸을 관리하다 보면요 몸에 힘이 붙고 호흡을 수련하다 보면 이런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니에이지의 본성이 통하죠 이니에이지의 본성이 통하니까 덕스러워지고 호흡 수련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하다 보면 우주 천지의 기운 돌아가는 걸 읽어내니까 지혜로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합하게 되고 또 우리 몸을 양심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선을 실천할 수 있고 악을 끊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기죠 실천력이 그 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강의만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태양으로 생각하시면요 저희 학당 로고가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태양이 빛은 지혜죠 그래서 천부경에도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태양은 유형의 신인 거죠 눈에 드러난 신성을 표현하니까 태양을 보세요 빛이 지혜를 상징하죠 태양이 비춰져야 우리가 사물을 분석할 수 있죠 지혜 신의 지혜를 상징하고 태양이 우리를 뜨겁게 해줘야 온기를 줘야 우리가 살죠 열기를 줘야 그게 자비에 해당되고 또 태양이 힘을 줘야 우리가 움직이죠 에너지 그러니까 이 태양을 가지고 빛, 열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태양 덕에 살고 태양이 비춰져서 살이 판단을 하고 태양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거칠지만 하나님의 세 가지 덕이라는 게 좀 이해되실 거 우리가 왜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랑 또 통해요 전지, 전능,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을 닮아서 우리도 같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 전능한 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양심적인 작품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창조해내자 같이 하나님을 도와서 이 땅에서 양심 작품들을 창조해내다 가자 대전교도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없고 제가 대전교의 철학이 궁금하시면 제 3.1 신고나 천부경 강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대전교 핵심 경전이 천부경 3.1 신고고 이 해산경이나 이 나머지는요 3.1 신고나 천부경, 특히 3.1 신고를 풀이한 경전들이에요 천부경은 대전교에서도 나중에 편입돼요 경전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때 대전교 초창기에 나온 경전들은 다 3.1 신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3.1 신고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교도 좀 소개해드렸고 제가 뭐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참석하진 않지만 제가 19살 때 그 종교 가입한 곳은 대전교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 가입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봉호 선생님 믿고 가입했지만 그때 그 뜻이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겠다 하는 의미로 그 가입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홍의각당이 이런 이런 우리 민족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홍의각당 그래서 종무도를 왜 만들어서 운영할까요 항상 무술도 같이 해야 된다 저희는 의식이 그래요 무예도 같이 닦아야 된다 호흡 수련도 해야 된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경전 공부 해야 된다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호흡 수련도 해야 된다 지감 조식 그리고 호흡 힘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덕스러워지려면 양심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힘을 기르려면 무예도 닦아야 된다 저희가 항상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호흡은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분명히 지혜 공부 경전 공부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게 다 경전 공부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마음 공부 양심 닦는 공부 얘기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경전 공부도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다 따로는 게 아니라 지혜 공부가 양심 공부로 이어지고 덕의 함양과 이어지고 덕을 함양하려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또 호흡 수련을 바탕을 두고 우리가 무예 단련도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닦아가는 이유는 나라에 먼 일 나면 바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한 거지 우리는 종교단체니까 철학단체니까 우린 인문학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라가 어? 이거 나라가 양심을 좀 각성하려고 하나? 하니까 저희가 바로 창당까지 해서 거의 이 수준 아닐까 집에서 놀던 애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창당하자 전쟁 나갔다 전쟁 나가자 하는 그런 기세로 나라 이한 일이라면 가자 가서 한 거예요 그냥 그 추운데 신발도 못 신는 사람들이 나라 구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제가 화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지 저희는 항상 이런 모델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땅에 하느님 나라, 천국, 정토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 현실과 분리된 공부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저희끼리 그냥 무슨 종교단체나 인문학단체나 만들어서 즐겼겠죠 저희는 항상 이 땅을 바꿔서 홍익인간 이하세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의 원이다 이게 저희는 항상 공부에 제일 강령이었기 때문에 쟤네들 왜 저렇게 움직이나 쟤네들 타락했다 자꾸 정치에 기웃거린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 거 아는데요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21세기의 화랑도 21세기의 조이선인이 되고 싶어서 홍익악당을 연 거지 여기 무슨 종교단체 하나 더 버텨려고 이거 연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이미 너무 많아요 더 버텔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그 종교의 정수를 꿰뚫어보는 지혜훈련 여기 오셔서 양심공부 그리고 또 이런 신체 단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호흡 수련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호흡에 힘을 가지고 머리도 밝히시고 양심도 구현하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배양하시라 저는 이게 저희 홍익학당을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드리면 남 일 같지 않고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살 건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뜻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만주에 만주에 몰려가서 없는 산림에 토 닦으면서 독립운동 하시던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요 뭐 취업 안 된다고 막 그러실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바꾸세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런 말 해도 싫어해요 취업도 안 돼 죽겠는데 나라까지 바꾸라고 한다고 화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은 타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지 누군가 나서서 바꾸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으시고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양심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던 많은 성연보살 철인들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가들 지사들 의인들의 그런 마음을 좀 본받으셔서 지금 내가 직업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난 내 양심에 충실하게 이 한 생을 살다 가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고 갈 곳이 없으시면 홍익학당으로 오세요 여기서 21세기에 여긴 그 화랑도고 여기 제다이 제다이 단체입니다 오셔서 자명한 광선검은 아니고 자명한 양심분석의 능력을 배양해 드릴 테니까 어디 가도 자명하게 탁 사물을 꿰뚫어볼 수 있는 반야검을 드릴 테니까 지혜의 검을 오셔서 지혜를 얻으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데 나가서 일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나약한 마음 먹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땅 바꾸면 됩니다 그 일제 때문에 망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뜻을 품고 생을 걸고 도전했는데 지금 뭐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더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홍익학당에서 모여서 양심 세력을 결집하면서 양심이 승리한 세상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또 가다가 우리도 가겠죠 그래서 그런 숭고한 이념을 품고 한번 이 땅을 한번 경영해 보시는 이런 맛을 보시려면 학당으로 오시라 직업 유무 상관없고 돈 유무 상관없습니다 애인 유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종교 유무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 안 들리세요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시면 돼요 여기 오셔 그런 단체가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켜내는데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이거 만들어서 이 정도 지키는데 만드는 데 10년 이상 걸렸고 만들고 또 지키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30년 걸려서 앞으로 이 나라에 크게 일조하는 홍익학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옛 선현들을 본받는 길이지 이분들의 일생을 쭉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알고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 저분들도요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같아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발심해서 이 땅에서 변혁을 일으키면요 그대로 협업이에요 그대로 이어지는 시공이 단절됐더라도요 그걸 초월해서 그대로 이어서 함께 작업하는 거예요 아 안타까운 그분들 내가 그때 있었으면 좀 도와드릴 걸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그대로 도와서 도와서 그대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살 간의 협업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협업 지금 양심은 시공을 초월한 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심에 충실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협업이에요 한 양심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배워야 되니까 오셔서 좀 배우셔야 돼요 이런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런 사고가 이런 사고를 하시면서 세상을 보면요 활로가 보이고 중생을 살릴 길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침 이 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속얘기 좀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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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